와...왜 이렇게 많아? 소금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... 아니 불판이 왜 이렇게 많아? 이거 이거 이거? 야 장난 아니네... 여기 강사님 것 좀 준비해 줘요 네 지금 하려고 네...왜자 괜찮으세요? 무슨 맛에 괜찮으세요? 계좌를 가기 전에 다 먹을 수 없어서... 아 그래? 먹지만 말고 고소! 쇠복사님... 이거 저기... 그 굿노라고 영상을 보시네? 아? 아... 아... 그... 그... 아... 에즈빌랑스에 판맛 쓰여 있는데... 안 드시면 돼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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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 먹어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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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